부합물과 종물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을 보면 민법 358조에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종물에 효력이 미치지만 근저당 설정 계약이나 또는 법률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법 256조에는 부동산에 부합된다는.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지만 그 부합물이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권리에 의해서 부합시킨 것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종물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 일반적인 쓰임새에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때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종된 물건에도 미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